5월에만 벌써 3번 그러니까 3월 달에 쿠팡 택배 노동자 그리고 6월 달에 로젠 택배 노동자 그리고 5월과 7월에 이제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을 하신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택배 없는 말이 택배 산업이 시작된 1992년 28년 만에 지정된 거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근로자라는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을 하는 택배 노동자인데 택배사의 직고용된 택배 노동자하고 실제 다르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법원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이제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사나 대리점주들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여러 차례 권고를 했다는 게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반증일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뵙니까 싶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말을 왜 더듬으시죠? 매번 밖에 계시다가 안에서 뵙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택배 없는 날이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8월 14일인가요? 네, 네. 그래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또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 통해서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대통령도 이제 8월 14일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8월 14일이.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8월 14일 꼭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나마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 노동권 이런 것들을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택배 없는 날? 그러면 택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된 거죠?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서 좀 일이 굉장히 많아진 분들이 계시는데 택배 노동자나 물류 노동자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나왔었는데 올해에만 벌써 3번 그러니까 3월 달에 쿠팡 택배 노동자 그리고 6월 달에 로젠 택배 노동자 그리고 5월과 7월에 이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을 하신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과로사로 사망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매년 택배 없는 날을 좀 지정하자 이런 것들을 각 택배사에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류가 이제 좀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택배사에서도 뭐 이제 좀 계속 택배 없는 날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근무 현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을 때 CJ, 뭐 한진, 롯데, 뭐 로젠 뭐 이렇게 좀 큰 택배사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있어요. 그 한국통합물류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정이 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전체 택배회사에서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좀 큰 회사를 중심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택배 없는 날이 택배산업이 시작된 1992년? 네, 네. 네. 그래서 28년 만에 지정된 거다 이런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면 28년 동안에 택배노동자들에게는 휴일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요일, 예를 들어 주휴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택배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휴가라는 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28년간 휴가 없이 근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택배사 일부긴 하지만 택배 없는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택배사들이 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택배노동자들도 이제 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아마도 많은 국민들도 택배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 특히나 이 코로나19 상황 지나면서 많이 같이 공감하시고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면서 이제 화시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택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뭐 부담, 하루 쉬는 거지만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부에서는 항의 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열악한 현실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을 정했겠죠.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보면 사실 하루에 본인이 담당한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거의 이제 휴시도 하지 못하고 아침 새벽부터 이제 물류창고에서 상차를 하고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정시퇴근, 요즘은 정시퇴근도 이제 못하신다고 하던데 이렇게 좀 물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방금 7월 달에 이제 사망하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7월에 이제 사망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좀 많이 얘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올해 이제 8월 14일로 택배 없는 날 지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사실은 이번에 좀 많이 캠페인처럼 많은 국민분들이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배송 메시지에 이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힘을 보태주셨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해시태그 달기 운동, 그다음에 배송 메시지 남기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요즘 또 장마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제주는 폭염이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택배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28년 동안 휴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연차 휴가 같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배송 업무들이 급증한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근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부터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243건의 위반 사항이 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이제 또 고용노동부에서 대형 택배회사 4곳 그리고 그곳에 이제 11개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제 98건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미지급이 28건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8건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은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배회사에 직고용된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법으로는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음 현재 이제 택배회사에서 노동하는 택배 노동자 중에 뭐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로감독의 뭐 적발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노동자 근로자라는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이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법적용에 있어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앞서 이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장님인데 사장이 아닌 노동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을 하는 택배 노동자인데 택배회사에 직고용된 택배 노동자하고 실제 다르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도 이제 대부분 특정 택배회사와 그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유니폼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고 뭐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니는 곳들도 있고 뭐 트럭에도 또 딱 그 택배회사의 명칭 로고를 다 붙이고 다니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다르게 수행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로 택배사랑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노동법에 적용해서는 이제 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택배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대한통운에서 이제 택배 노동자가 5월이랑 7월에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CJ대한통운 택배사에 요구를 했지만 택배사 측에서는 이제 사망한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질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형태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에서 이제 CJ대한통운 측에 2018년도부터 단체 교섭을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거죠. 노동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사나 대리점주들이 이 택배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어요. 2018년부터 교섭을 거부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작년 11월 15일에 행정법원에서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교섭을 진행해라. 이런 판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이제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사나 대리점주들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한다면은 특수고용노동자 아까 말씀하신 개인사업자로서 택배 노동자들도 노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노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네. 1차적으로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러면 택배사들하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현재의 노동조건보다는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CJ대한통원이나 대리점주들 이런 분들하고 교섭이 시작이 좀 잘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삼심제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판결은 이제 1심 판결이에요. 그리고 CJ대한통원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행정법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나온 판결은 이제 대리점주들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이제 일부 대리점주들이 올해 6월부터 이제 교섭을 좀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되고 있는데 CJ대한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행정법원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뭐 교섭에 응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사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제 노동권 보장 그다음에 사회보험 적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에 이제 지속적으로 권고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7년 권고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지금 있는 법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에 근로자의 특수형태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좀 개정해라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국회의장에게도 이제 그런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좀 제대로 빨리 해라 뭐 이런 의견을 좀 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때 그런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제 20대 국회가 끝이 났죠. 그럼 폐기가 된 건가요? 네. 그 내용은 폐기가 됐고 뭐 저번에도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나와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게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일부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를 좀 늘린 것 그 정도가 지금 개정안으로 통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여러 차례 권고를 했다는 게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반증일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주요하게 판단할 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노동을 이제 거의 전속적으로 소속되어서 제공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한 노동성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LO라고 이제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범위보다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범위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ILO 기준에 의하면 노동자로 인정되는 여러 부류의 직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동자로는 분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경우에 포섭이 되지 않는 법 밖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들을 최소한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 노동자로 인정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져서 좀 완화되거나 넓어질 그런 필요성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넓어진다면 이제 법률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자, 우리가 택배 없는 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게 8월 14일이면 그날 그 모든 택배 물류가 멈추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일 좀 메이저 택배사들이라고 해야죠. 주요 택배사인 CJ, 그 다음에 롯데, 로젠 등등 이런 곳들이 이제 속한 물류협회가 이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회 소속 택배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8월 14일도 택배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8월 17일 얘기도 좀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좀 짧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임시공휴일이라서 법정공휴일이랑은 좀 적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휴일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네, 모든 기업이 휴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은 됩니다. 관련 규정이 동일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는 해당이 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법으로는 적용돼서 휴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휴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